방송이 나가고 나면 당신이 우파냐 왜 좌파같은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남기시는 많지는 않고 그러나 저는 태생적으로 우파적 색채가 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사회경험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개인의 발견이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는 진성우파죠 굳이 분리를 하자 하게 되면 우파는 정직해야 됩니다 좌파는 원래 이름 거짓말을 잘합니다 왜 모든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익은 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우익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게 되면 다른 석학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관계없이 저는 정직함 진실함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거는 우파가 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문화일보의 여러분들 사슬입니다 문화일보 사슬인데 문화일보는 색채상 상당히 우익적인 색채가 강한 원래 여러분들 출시도 출발도 그렇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이름 정치참여에 출발했지만 전체적인 논조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항상 문화는 유일한 습관제로서 여러분들 대단히 우익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글을 씁니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나 이런 신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좀 비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취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실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문사 논조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그 결론을 정해놓고 마치 검사가 결론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점검을 동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무엇이 사실인가 이게 국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책이 뭔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닥치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사들 까야겠다 그렇게 하면 그 결론을 정해놓고 그게 모두 여러분들 합하여 도움이 되는 그런 점검물들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문화일보가 여러분들 이 의료사태와 관련해서 논조를 펼치는 것은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 있지만 중간 정도에 와가지고 동화일보가 약간 균형을 잡게 노력했지만 그 글을 쓰는 걸 보면 도대체 한국에서 우익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의 우파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정신적 타락 도덕적 타락의 여러분들 그게 다란 겁니다 사실 중요하지 않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 함께 이익이 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 논설이 이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탈 전공의 의대생 대거 미복기 전제로 대책 세울 때다 의대생들이 여러분들 다 집단 유급이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병원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걸 미복기 전제로 대책을 무슨 대책을 세울까 윤 대통령 이름 가운 입고 가서 외과 수술을 할 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옆에 뭡니까 모자 쓰고 외과 수술을 할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겁니다 행정처분도 처리해 줬고 의대생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 의대 학사 운영 기준도 다 바꿨다 이야기죠 정부는 할 수 있는 5만 가지를 다 했는데 그런데 이 애들이 안 돌아온다 이런 정부의 계속된 후퇴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탈한 전공의가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의대생을 제치고 전공의를 제치고 대학 병원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들 헛소리입니까 이 문제를 애시당초 누가 여러분들 엉뚱한 짓을 했느냐 그 엉뚱한 게 왜 문제를 이렇게 파생했냐 아무도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의 우익이 죽은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우익 방송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한놈은 짝짝짝 진 한놈 반 똥똥 한통 이런 판인 겁니다 사실이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거고 나발이고 뭡니까 여론조사가 뭐가 문제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 이건 겁니다 여러분 우익이라는 것은 우파라는 것은 원래 타생적으로 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좌익들은 거짓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타인의 재산과 자유를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의 이름으로 다수 대중의 이름으로 그거가 20세기 100년의 역사가 우리 함께 주는 것이 좌파가 되면 결국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책임을 뜯어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골로 갈 때까지 그럼 우익이란 게 뭐냐 이야기죠 우익이란 것은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과 제도를 집행하더라도 그 정책과 제도가 근거나 논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합법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질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의사분들을 때려잡는데 젊은 여러분들 의사들을 때려잡는데 크게 여러분들도 논종 겁니다 이번에 문화일보는 좀 심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논조에 다 넘어갔습니까 사람들이 한여름의 여러분들 날파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길게 보고 자식들 앞날까지 생각해서 의료 제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지 의료라는 것이 여러분들 신체와 마찬가지 몸과 마찬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섬세합니까 젊은 날에는 여러분 젊은 날에는 그냥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러분들 살았기 때문에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겠냐 하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좀 들면 시간이 생기니까 자기 몸도 잘 관찰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뭘 먹으면 소화장이라든지 배변활동에 문제가 생기는지 자기 몸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동하는지 뭘 먹으면 여러분들 자기 몸이 좀 편한지 모임에 가가 뭐를 조금 더 과하게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두통이 생기든지 아니면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걸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체가 얼마나 오묘하고 정교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가는 건지 신체 부위 가운데 어느 거 하나 여러분들 소홀한 게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손이나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옛날 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신지를 그러니까 손발이나 이런 것을 손톱이나 발톱을 깎을 때도 너무나 정성을 들여 섬세하게 깎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을 보는 겁니다 몸을 보면 관찰하지 않습니까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자기 몸의 사실과 진실을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의대생의 복귀가 없고 전국리가 복귀가 없는데 대한민국 여러분 의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지만 우파와 우익의 최고의 덕목은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이런 좌익과 이런 큰 격차를 낳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우익이다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은 진실함이라든지 정직함이란 덕목을 그냥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런 글들이 세상의 여러분들 모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기에 딱 한 분이 여러분 글을 남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딱 한 분 남겼습니다 미숙한 몇몇 정치인들 때문에 숙련된 대한민국 의료계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무슨 투사 같은 의협 회장도 문제가 많지만 이러한 요상한 인간과 대립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강공책으로 결국은 의대생들과 수련이들만 피를 보게 된 결과가 아닙니까 한꺼번에 2천 명 정원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500명 800씩 점차적으로 정원으로 정책을 변화시킨다고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지금 같은 강공정책보다도 이처럼 점진적인 정원정책을 함이 가장 타장하지만 아직도 고집만 뿌리고 있는 윤정부의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500명 800명을 정원하는 것은 다음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엄밀하게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고집을 스스로 접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접는 것이고 고집을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그럼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문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다 내려놓고 체면이라든지 폼을 다 내려놓고 사건을 정직하게 보면 해법이 단박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끔 방송 보시고 당신이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익과 우파의 최고의 덕목은 진짜 우익과 우파의 최고 덕목은 좌파와 뚜렷하게 이런 구분되고 좌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정직함이란 덕목과 성실함 덕목과 진실됨이란 덕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진정한 우파나 우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